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몇몇 건 때문에 신고가가 일어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마포에 있는 마포 염리 삼성레미안 같은 경우 이 아파트가 최근에 8억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전 거래가 10억 4천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래를?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초거래 절벽 사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거래 절벽 사태는 우리가 법원 행정체에서 주택의 매매 회전율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지금 0.38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0.38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주택이 만 가구 중에서 보통 38가구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38가구의 거래가 가격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단지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수사정에 의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5억에 팔고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10억짜리 단지 아파트인데 이게 5억이 하나의 거래가 됐다고 해서 다른 그 전체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송 대표님께서 얘기한 우리가 보통 15억짜리가 반값에 거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원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 다주택자라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수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정료세를 내는 것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좀 더 이득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여러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세금들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